안녕하세요. 오늘은 Game Me A Girl 32카운트 2월 인터미디에이트 레벨에 태그는 없고 리스타트가 5월 20카운트 끝나고 한 번 있어요. 스텝 할게요. 섹션 1, 나이트클럽 베이직 스텝, 빅사이드 스텝, 클로즈, 크로스 오른쪽으로 1분의 1 힌지턴 하실 거예요. 1분의 1씩 왼발 빼, 그린발 사이드, 크로스 나이트클럽 베이직, 빅사이드 스텝, 클로즈, 크로스 오른쪽으로 1분의 1 힌지턴, 1분의 1씩 왼발 빼, 그린발 사이드 1시 반방향, 포드 스텝, 카운트 1, 2, and 3, 4, and 5, 6, and 7, 8, and 섹션 2, 락킹 체어, 오른발, 포드라 리커버, 박백 리커버 오른발 포드 스텝, 왼쪽 2분의 1 피버턴, 체중 오른쪽 왼발에 체중 놓으면서 오른쪽으로 스파이럴 턴 오른발 포드 스텝, 오른쪽으로 풀턴 하실 거예요. 2분의 1씩 왼발 빼, 오른발 포드 스텝, 위드, 스윗, 크로스 왼쪽 5분의 1 힌지턴, 6시 방향으로 오른발 뒤, 옆에, 사이드 카운트 1, and 2, and 3, 4, 5, 6, and 7, 8, and 섹션 2에는 5 카운트부터 이지 옵션이 있어요. 턴 하기 어지러우신 분은 이지 옵션 하시면 돼요. 5 카운트부터 왼발 리커버, 포드 스텝, 오른발, 왼발, 오른발, 위드, 스윗, 크로스 왼쪽 8분의 1 힌, 6시 방향 이지 옵션으로 카운트 1, and 2, and 3, 4, 5, 6, and 7, 8, and 섹션 3, 하프 다이아몬드 왼쪽 8분의 1 힌지턴, 4시 반 방향, 왼발, 백 왼쪽 8분의 1 힌지턴, 3시, 오른발, 비하인드 왼쪽 8분의 1 힌지턴, 1시 반 방향, 사이드 오른발부터 포드 스텝, 포드 스텝 왼쪽 8분의 1 힌지턴, 12시 방향, 사이드 왼발, 락백, 리커버, 사이드 락백, 리커버, 사이드 카운트 1, 2, and 3, 4, and 5, 6, and 7, 8, and 섹션 4, 왼쪽으로 2분의 1 힌지턴, 왼발, 사이드 스웨이, 오른쪽, 왼쪽, 하면서 히치 크로스, 오른쪽, 4분의 1 힌지턴, 왼발, 백 오른발, 락백, 리커버, 오른발, 포드 스텝 왼발, 리커버, 하면서 오른쪽으로 2분의 1 힌지턴 오른발, 포드 스텝, 왼발, 리커버, 하면서 오른쪽으로 4분의 1 힌지턴 카운트 1, 2, 3, 4, and 5, 6, 7, and 8, and 풀 카운트 1, 2, and 3, 4, and 5, 6, and 7, 8, and 1, 2, and 3, 4, and 5, 6, and 7, 8, and 1, 2, and 3, 4, and 5, 6, and 7, 8, and 1, 2, and 3, 4, and 5, 6, and 7, 8, and 1, 2, 8n 12 1 2n 3 4n 5 6n 7n 8n 1n 2n 3 4 5 6n 7n 8n 1 2n 3 4 and 5, 6 and 7, 8 and 1, 2, 3, 4 and 5, 6, 7 and 8 and 리스탈트는 5월 20카운트 끝나고 12시 방향에서 있어요. 5월 1, 2 and 3, 4 and 5, 6 and 7, 8 and 1 and 2 and 3, 4, 5, 6 and 7, 8 and 1, 2 and 3, 4, 5, 6 and 7, 8 and 8, 9 and 5, 6 and 8, 9 and 7, 8 and 7, 8 and 8 and